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사실 우리가 모두 우연히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에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갈라데에서 1장 13절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믿는 자로 부른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로 부른받았으면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계 3장에 빠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해서 재앙에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해방받은 자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럼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문제, 질병,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에서 크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캠프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게 당연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계 3장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명령력이 떨어질 때 질병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러하듯이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누리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미 만난 주의 백성도 영적으로 언제 병들어가냐 하나님을 누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요즘 항상 나오는 메시지 함께라는 비밀 이만웰의 비밀 원네스의 비밀 정말 이 비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바로 지금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들리고 결국은 영적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답이 필요하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답은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그분만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며 그분만이 모든 상황 속의 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일하는 현장 공부하는 현장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도 되어질 겁니다 사역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김포통진 매일매일 캠프팀과 함께 캠프를 하거든요 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자회 그리고 2373 라운지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와서 상담을 받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바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2373 라운지를 홍보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시간 없는 가운데 매일 비와도 바람 불어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QR코드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한테 아니죠 그냥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쓰임받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을 우리 몸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편,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인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 원짜리 옷? 만 원짜리 메이크업?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도가 필요하죠 전도자는 당연히 크리스도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면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되어지지 않은데 육신적인 면에서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불가능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노린다면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누구일까요? 열심히 봉사? 열심히 교회 다니는 전도자?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사역, 선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세상 것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홍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교회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다른 것은 2, 3, 7, 5천 종족 세계보구마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 세계보구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김포통진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이 띄우고 커뮤니티 찾고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 나와요 신기하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고 저 나와요 저 나올 때는 아 무슨 이거 기탈 레슨 한국어 레벨이 어떤 거예요 어 저는 대화할 수 있는 한국어가 필요하는데 시작했다가 그때 제가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거 진행한다 교회 안에 유니월드라는 그런 단체가 있다 근데 교회다 근데 그때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두 명 통해서 이게 딱 전화하는데 첫 번째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예배는 언제 드려요? 바자 왜 까먹었어? 필요한 거는 말씀 한 명은 대고시고 한 명은 마성이에요 통증까지 10분 거리? 5분 거리? 오겠다 이거죠 러시아어로 예배드려요? 네? 통역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러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다미적 교회입니다 6개의 예배부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말을 하는 남자 한 30분 정도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말을 많이 하는 여자 2시간 반 들어줬어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전도 대상자와 함께 있고 쓰임만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천망이 옵니다 그게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제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백성 소수에서 천명 만명 되는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먼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전도자 첫 번째 이면 계약을 가진 전도자 그래서 먼저 함께의 비밀이잖아요 그쵸? 나와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만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레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 하십니다 그럼 나와 나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24 어디든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첫 사명입니다 뭐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면 계약이 있다면 우리가 로마서 16절 보면 20절 말씀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린다면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굳이 꼭 지금 영접시켜야 된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 제가 많은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노리신다면 안 되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럼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있는 이 현장에 제가 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추만 이 비밀을 노린다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으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